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건강하게 라면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라면의 스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라면 스프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프를 반만 사용하거나 저염 스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청경채, 양파,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요 또한 채소의 섬유질이 라면의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새우 등을 넣으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계란은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 두부는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줍니다 네 번째는 면을 데친 후 사용하기입니다 라면, 면을 끓는 물에 한 번 데쳐서 기름기를 제거한 후 다시 끓이는 물에 넣으면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물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을 적게 먹고 면과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곤약면이나 통밀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라면, 면 대신 곤약면이나 통밀면을 사용하면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곤약면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좋아하는 라면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니 꼭 한 번 시도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